송내공원의 도롱룡, 89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도롱룡 유생의 배쪽은 흰색에 가깝습니다. 등쪽은 훨씬 어두운 색입니다. 아주 많은 종의 동물들이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특히 어류에서 이런 패턴이 눈에 많이 띕니다. 도롱룡은 양서류지만 유생 시절에는 어류와 상당히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태양은 위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물체의 표면 전체가 단색으로 되어 있다면 위쪽이 대체로 아래쪽보다 밝은 색으로 보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패턴을 여그명이라고 합니다. 여그명이 특히 물속에서 위장에 도움이 될 만한 이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것들 중 일부만 소개하겠습니다. 물속에서 위쪽을 올려다보면 상대적으로 더 밝습니다. 어떤 물고기의 배쪽이 상대적으로 밝은 색이라고 합시다. 아래에서 그 물고기를 올려다보면 밝은 배경에 묻혀서 잘 안 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물속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면 상대적으로 더 어둡습니다. 어떤 물고기의 등쪽이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이라고 합시다. 위에서 그 물고기를 내려다보면 어두운 배경에 묻혀서 잘 안 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물고기를 옆에서 보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연광에 의한 음영 패턴으로 다른 동물을 알아보도록 많은 동물들이 진화한 듯합니다. 역음영 패턴은 자연광에 의한 음영 패턴을 상쇄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그 물고기의 몸 색깔이 역음영 패턴이라면 다른 동물이 그 물고기를 알아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펭귄은 조류지만 바다에서는 어류와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범고래는 포유류지만 바다에서 삽니다. 그래서 다른 어류들과 비슷하게 배쪽은 밝은 색이며 등쪽은 어두운 색이 되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스컹크는 역음영과는 반대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고약한 냄새로 유명한 스컹크는 위장을 위해 역음영 패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더 잘 눈에 띄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온갖 동물들이 역음영 패턴을 진화시킨 이유는 위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이건 거의 뻔해 보입니다. 2017년 논문과 2020년 논문에 따르면 역음영이 위장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히 설득력 있게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역음영이 위장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종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역음영이 위장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종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역음영이 위장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종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역음영이 위장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종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